나의 하루가 역사가 되고 그 하루의 감상이 기록이 됩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일상을 기록해온 한 소년, 박병익 씨의 일기가 그렇습니다. 혼자만의 속마음을 가감없이 적어내린 공책. 꺼내보기 부끄러워 꼭꼭 담아났던 그날의 일기가 오늘날 소중한 기록물로 남았습니다. 박병익 씨의 일기를 따라 옛 천주로 시간여행 떠납니다. 이른 아침부터 분주한 한 남자, 올해 63살의 박병익 씨입니다. 어떤 일이든 귀보단 앞에서 끌길 좋아해 이름 앞에 붙은 직합도 여러 개입니다. 스포츠 쪽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전나북도 육상연합회 회장도 역임했었고 대한육상연맹에 이사로 국제라이온스협회 총재를 제가 올해 7월 2일부터 다문화 봉사활동을 좀 하고 여러 직책을 맡고 있으면서도 해야 할 일은 척척 해결해온 병익 씨. 빼곡한 일정을 소화해낸 비결은 그의 습관 속에 있습니다. 사소한 일 하나도 빠짐없이 적어두는 건데요. 남들이 보기엔 결과 아닐지 모르지만 병익 씨에게는 무엇보다 의미 있는 게 바로 기록하는 일입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성공한 사람들의 다 공통점 성공한 사람들의 비결 공통점을 보면 메모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최근에 한 3, 4년 전에는 핸드폰에 메모란이 있고 또 핸드폰에 일정이 있으니까 그 일정안을 충분히 제가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편하고 종이가 휴대폰에 대신 역할을 하는 거죠.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병익 씨가 즐겨 사용한 도구는 수첩. 일정은 물론 그날 있던 일도 간단히 적어두는데요. 어른 시절부터 몸에 뵌 버릇입니다. 1977년 8월 3일 수요일 맑음. 나의 꿈, 내가 해야 할 일, 그리고 계책해야 할 일. 지금부터라도 모든 꿈을 실현시켜보고 싶은 내 자신이다. 이게 지금 71년 7월 달에서 72년 9월 달까지니까 아마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쓰는 그런 일기인 것 같아요. 꿈을 향해 달려가던 나날들을 일기장에 꾹꾹 눌러 담은 중학생 시절. 50년 가까운 세월을 지나고 보니 빛바랜 일기장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쓰기도 좋아했고 또 하여튼 메모하는 습관이 그렇게 제에게 있어가지고 그 시대, 70년대 시대, 80년대 시대 때 국가적인 일이야 다 관에서 이렇게 다 역사 기록물을 남겨놨지만 내 개인적인 그런 사소한 일, 아까 차표가 60호이라든가 또 스포츠, 레슬링 경기 입장권이 얼마라든가 이런 내용 또 소소한 내 가정에 있었던 그 당시의 이 얘기 이런 것들이 주기와서는 시대적인 큰 역사로 남는 그런 기록물이 아닌가 생계를 위해 신문배달을 하며 신문에 실린 기사를 읽고 굵직한 사건에 대한 감상을 적기도 있는데요. 1971년 남원역에서 발생한 열차 추돌 사고 소식을 접하고 느낀 충격과 슬픔은 지금도 어제 일처럼 선명합니다. 친구가 갯돈을 가지고 사라진 날에 쓴 괴로움 가득한 기억까지 일기는 그의 인생 자체입니다. 시민들이 기증하거나 기탁한 전주 관련 기록물들을 보관한 곳 전주시민기록관을 찾았습니다. 한눈에 봐도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여러 기록물들 사이 병익 씨의 일기가 있습니다. 전주시에서 민간 기록물들을 모집한다고 그래 72년도에 잘 살기 위해서 국민 투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뒤늦게나마 내가 일기장을 공개함으로써 그리고 전주시에 민간 기록물로 기증을 함으로써 그 당시 시대상 70년도에 그 암울했던 시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고 철없던 시절의 내 모습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느낌이 들어 주저하기도 했지만 개인적인 사연보다는 시대를 담은 자료라는 생각에 용기를 냈습니다. 여기 표지에 보면 완산중학교 몇 학년 몇 번 누구 써있잖아요. 이거 정말 너무 궁금해하는 거 소년의 일기가 얼마나 다양한 내용들이 있었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신기해하는 거죠. 시대상에 따라서 벌어지는 일이 달랐기 때문에 이 노트 한 권에도 문구 디자인, 글씨체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반응들이 아주 다양하세요. 병익시 일기는 지난 2018년 제5회 전주기록물 수집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보이는 수장고에서 시민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평범한 개인의 일기에서 이제는 모두의 기록이 된 병익시 일기. 공유된 기억은 머자나 역사가 될 겁니다. 병익시는 어렸을 때부터 스포츠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중학생 시절 일기의 8알은 스포츠 경기로 채워져 있는데요. 못지않게 자주 등장하는 장소가 바로 이 전주종합경기장으로 병익시 일기 이곳은 추억에 가득 보관된 보물창고 같은 곳입니다. 6월 달 되면 고등학생들 상대로 교련 실기 검열대회라는 게 있었거든요. 전라북도의 각 고등학교 남고, 여고생들이 한 이 자리에 싹 한꺼번에 모여서 실기 검열대회를 합니다. 그게 아마 어느 체육대회보다도 더 치열한 그런 교련 검열대회인데 지금도 결혼식에 대해서 서로 각 학교 선두, 쟁탈전을 하는 것처럼 치열한 응원 모습이 눈에 선하네요. 가장 좋아했던 스포츠는 레슬링. 텔레비전이 드물었던 시절 만화병에 모여 레슬링 경기를 보고 다음날 친구들과 명장면을 재현하곤 했습니다. 그 당시 레슬링은 온 우리 국민을 한 덩어리로 뭉치게 한 그런 큰 스포츠였죠. 김일 선수 같은 경우는 박치기, 청기덕 선수 같은 경우는 당수, 또 우기환 선수 같은 경우는 씨름, 이렇게 업어치기. 이런 걸로 막판을 뒤집기 승리를 거뒀을 때 온 국민이 열광하고 흥분의 도가에 하는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일기장만 펼치면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꿈 같은 시절입니다. 오빠는 오늘 밤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 병익 씨와 추억을 공유했던 일기장 속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사춘기 시절 공부부터 운동, 연애 상담까지 모든 걸 함께했던 친구들. 운동장이 컸었지, 그래도. 우리가 맨날 돌 좋고. 자갈이고, 1학년 때는 자갈이었고, 3학년 때 때는 우리가 체육 시간에는 체육 안 갖췄어요. 무조건 자갈 많이, 책보에다 담아서 밖으로 보낸 사람이 체육전서 제일 많이 썼는 게. 그때 일을 일기로 적어둔 덕에 어제 일 마냥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는데요. 덕분에 친구들도 그때 그 시절 추억에 젖어듭니다. 친구들과 헤어진 뒤 홀로 어딘가로 향하는 병익 씨. 11살 때부터 살았던 옛집을 찾아 나선 건데요. 아직도 50여 년 전, 그때에 머물러 있을 것 같은 동네. 아버지가 손수 담을 쳤던 그 집에 닿았습니다. 우리가 아버님이 만들어놓은 건데, 마루랑. 중학생이 됐을 즈음엔 마을 공용 화장실 대신 집안의 화장실을 만들었던 기억도 생생합니다. 일기장 속 삐뚤빼뚤하게 적어둔 글씨가 현실 세계로 튀어나온 것만 같은 기분에 괜히 마음이 찡해집니다. 김치 같은 거 담아서 냉장고가 없으니까 여기다 줄 매달아서 딱 일어났거든요. 자기네 거 색깔은 다 똑같아도 김치 통이 똑같아도 다 자기네 거 알아. 그 당시에는 일기장 살 돈이 없었기 때문에 형님한테 준 일기장을 아마 저한테 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종이를 붙여가지고 박병행으로 쓴 것이 역사가 흐르다 보니까 약간 찢겨져서 학 글씨가 나와 있었죠. 살 돈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이정형이 준 것 같아요. 공책 한 권 사기 어려웠던 형편. 하지만 군대를 제대하고 결혼 전까지 10년이 넘도록 일기를 손에서 놓지 않았는데요. 한 소년의 일상을 넘어 시대를 담은 기록물로 다시 태어난 일기. 그의 일기 속에는 70년대 전주 시민의 삶은 물론 그 시절 전주의 사회, 문화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소한 얘깃거리고 사회적인 문화적인 얘깃거리인지 모르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벌써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지나면서 되는 큰 그때의 얘깃거리니까 역사적인 기록물이니까 일기들 좀 쓰시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물려받은 공책에 빼곡히 적어둔 글. 그의 일기 속엔 소중히 간직하고 봤던 추억이 지금도 고스란히 살아 숨쉬고 있는데요. 기억을 되살리고 역사를 다시 쌓는 기록의 힘을 믿기에 경익시 일기는 쭉 계속될 겁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